SBS 수목드라마 용팔이가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연 배우 주원의 SNS 인증 사진이 화제입니다. 최근 주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팔이 추석 한가위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용팔이 대본 위에 팬들을 위해 손글씨를 쓴 주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. 한편 드라마 용팔이는 오늘 밤 10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